새롱 퀴즈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현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가수 진성의 이것고개였습니다 내선 바람 지나는 겨울이 가고 꽃샘추위 깊어지다 봄이 찾아오면 먹을 것이 없어 줄임배를 부여잡던 이것고개가 어김없이 찾아왔죠 어려운 시절 주식으로 이용되던 이것이 지금은 별미이자 건강한 식재료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것밥에 열무김치 척 올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에 참기름 한번 휘둘러주면 없던 입맛도 되살아나고요 이것을 끓인 차를 시원하게 식혀 마시면 한여름 무더위도 끄떡었죠 요즘은 이것을 활용한 국수, 빵, 떡 그리고 미숫가루와 음료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니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우리의 이것 취향대로 골라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스무 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동 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라 밖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생존의 표시적인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코로나19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 빈곡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5월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2011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영국의 파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5월 달에 식량 가격 지수가 127.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0%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전월 그러니까 4월 달과 대비하더라도 한 달 만에 약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이유 코로나19 유행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노동력과 운송 등 유통체계 전반에 차질이 생겼고요 그래서 쌀, 콩, 옥수수 등 매일 먹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증한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바이오 디젤 원료인 식물성 기름 수요가 역시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곡물, 콩 이걸 주로 생산하는 브라질의 가문까지 닥치면서 공급이 크게 줄었고요 역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은 빈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식량 농업기업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남미 지역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21%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12% 오세안에는 8%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빈국 지역에서 또 다른 악재가 겹친 셈인데요 게다가 주요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빈곤 지역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 가격 상승 여파가 빈국들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걱정이네요 곡물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의견이 약간 엇갈리긴 한데요 일단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약간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곡물 가격 지폭가 전월 대비해서 6% 오른 거 맞긴 한데 옥수수는 미국 생산 전망이 상향 주른돼서 5월 말부터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고요 또 2021년 곡물 공급 역시 작년보다 약 2% 정도 상승할 거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약간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국의 소멸산업협회 대표는 파일셔타임즈 인터뷰에서 비용 상승 요인이 여전히 산잠다면서 하반기에도 식품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넷슬렛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이후로 이미 소비자 가격 인상을 결정했고요 또 각국에서 봉쇄 해제를 맞아서 외식의 증가 흐름도 역시 식품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부 다 좀 만족할 만한 상황을 생각하면 좋을 텐데 또 자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식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막심 네셔티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장관이 가격 상승으로부터 러시아 국내 시장을 부화하기 위해서 식품 수출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수출 금지 조치를 가격 충독 흡수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이고 러시아 정부는 식량 안보를 이유로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매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경제개발부 장관은 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곡물은 동물 사육을 발전시키고 동물 사육은 우유를 만드는 그런 가치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러시아 자국 식품 수출에 대한 지원 방안과 또 국내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억제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러시아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에 수출 통제 조치를 여러 상품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수출을 억제하고 수출 관세 통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러시아는 가격 제한 조치 대부분을 취소했지만 빵, 밀가루 같은 주요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계속해서 보조금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고 방침은 정해뒀는데 원전 운영사가 도쿄전력이죠 이번 여름쯤에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니온 게재신문은 후쿠시마제일 원전에서 발생한 방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과 관련해서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올 여름에 구체적인 방류 방법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8일 부류했습니다 도쿄전력은 7일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검토한 사항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부지에 인접한 해안에 방류하는 방안과 인근 바다에 방류하는 부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 여름에 방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원전 부지에서 해안으로 방류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배출구를 통해서 방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바다에 방류할 경우에는 해저의 배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해안에 방류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 기자신문은 인근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이 해류를 타고 오염수가 빠르게 퍼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변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물에다 섞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탱크에 담아서 보관하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도쿄전력이 오히려 탱크를 더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전력이 원전 부지 안에 3만 톤의 오염수를 모아둘 수 있는 탱크 23개를 더 만든다는 방침도 같이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에 인접하는 곳에 탱크를 증선해서 해양 방류 직전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서 처리하기로 공식 결정했는데 도쿄전력이 2023년 오염수의 방류 개시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는 다량의 핵물질이 들어있는데요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역화해서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탱칸에 넣어두고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다액종 제거 설비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은 그대로 오염수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다액종 제거 설비에서 트리튬 이외 주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서 바닷물로 100배 이상 희석해서 방류하고요 트리튬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응용수수질 지침인 그 지침의 7분의 1 정도로 희석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니온계자신문은 트리튬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국내외 원전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아오모리현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대처리 공장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제외원전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운전을 개시한 다액종 제거 설비의 일부는 본격 가동 전에 규제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용전 검사 그리고 성능 검사도 받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한편 도쿄전력과 별도로 일본 정부는 7일 날 센다이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현지에서 의견을 내는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미야기한 업협정조합 조합장은 현내에서 양식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의 수입 규제 때문에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금수조치를 해제한 후에 처리수를 방류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대만에서는 변종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가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변종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H1N2V가 사람을 감염시킨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고 대만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만 질병관리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3월에 5살이 여자아이가 H1N2V에 감염이 됐고 치료를 통해서 완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된 여자의 가족들이 돼지 사육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이 여자아이가 콧물 기침 증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H1N2V 양성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에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넣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걸 알려줬습니다 이 여자의 밀접 접속자 6명 가운데 3명도 독감 유사 증상을 보였습니다만 검사에서는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육장의 저지 체내에서도 H1N2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H1N2V가 차량을 감염시킨 사례가 약 30건 정도 보호가 됐고 미국, 브라질 등 대부분 미주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만 질병관리서는 H1N2V 감염 사례가 대부분 감염된 돼지와 밀접 접촉하거나 바레스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경우 발생했고 돼지고기를 섭취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식품의 약국에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매미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미국 동부 지역에 대규모 매미대가 출현했는데요 브루트엑스라는 이름의 매미가 17년 주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미국 당국은 올여름 동부 지역에 나타난 매미대가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마리에 달할 것을 추적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매미를 튀겨 먹거나 샐러드에 토핑을 올려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 당국이 해산물 아래에 갠 사람들은 절대로 매미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매미는 밀가루에 많이 들어있는 그루틴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뉴욕 현실은 브루트엑스 매미가 짝짓기하고 나서 알이 부하해서 청축으로 돌아올기까지 17년에 걸려서 신선한 매미를 즐기려면 지금이 아니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정보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2일 날 공식 개정에서 해산물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매미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경고했는데요 FDA는 매미는 채우, 랍스터와 같은 종류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갑각류와 곤충 모두 다 절지 동물에 속하는데요 갑각류는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매미를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게 유사한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설명했습니다 지구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해구가 필리핀에 있는데 만 미터쯤 지점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있었다고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해구가 필리핀에 있는데 인류가 사상 최초로 여기를 탐험을 해봤습니다 수십만 미터의 아주 깊은 해안이었는데요 민간 해저 기술 업체인 갤러든 온세틱이 최근에 유튜브 차를 통해서 지난 3월 달에 필리핀 해구의 탐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탐사에는 필리핀 국립대 해양과학연구소 미생물학자인 디어 플로렌스 온다 박사와 해저 탐험가이자 퇴역한 미생원 장교인 비터 베스코브가 같이 참여했는데요 온다 박사와 베스코브가 당시 심의 잠수 수정인 리미팅 팩터를 타고 무려 12시간에 걸쳐서 해안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해안의 수심이 만 54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류의 엔더핀 탐사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탐사팀은 인류 최초로 탐사가로서 미지의 심의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부푼 기대감을 안고 들어갔는데 온다 박사와 베스코브 눈앞에 펼쳐진 건 뜻밖의 인간이 버린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비닐봉지 제품 포장지 셔츠 곰인형 수많은 쓰레기가 분해되지 않은 채 깊은 바닷속을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지 그 지점에 또 한참 동안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해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네요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꿈꾸는 지구를 지켜라 개체수 복원을 위해서 지리산에 풀어줬던 반달가슴곰 이야기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가로세로 2미터밖에 되지 않는 비좁은 우리 안에서 불법 사육되는 반달가슴곰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울산의 한 농가 주변에 반달가슴곰이 나타나서 이슈가 됐었어요 네 울산시 울주곰 범사업에서 반달곰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약 서너 살 정도로 추정되는 이 곰이 돌아다니다가 5시간 만에 포획이 됐는데요 재밌는 건 이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119 구조대원들이 던져준 과일을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곰이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건데 결국 마취종을 사서 포획을 했는데요 인근의 한 농장에서 탈출한 곰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육곰 농장에서 태어나서 이곳 농장으로 임대된 개체였는데요 이 곰이 불법 증식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임대까지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슈가 됐었죠 네 전혀 위협적이진 않았는데 일단 마취종으로 포획을 했군요 네 임대를 곰에게 임대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양이죠 네 원래 그 사육곰 농장에서 태어났는데 이 곰을 다른 농장으로 빌려줬다는 겁니다 아니 곰을 사육한다는 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키우는 곰이 많은 건가요? 네 현재 약 30개 농장에서 약 430마리의 사육곰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사는 그런 야생 반달가슴곰과 똑같은 곰이고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말레이곰도 아주 일부 있습니다 네 동물원에서나 볼 거라고 생각한 곰을 개인이 사육한다 이런 이렇게 키워온 게 언제부터였나요?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부가 1981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동남아시아에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곰을 수입해서 기른 뒤에 다시 수출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1981년부터 85년까지 모두 한 500마리 정도 곰이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곰들이 계속 번식을 하면서 가장 많을 때인 2005년 정도에는 한 1500마리까지 불어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400마리 정도라 처음에 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작한 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지금은 그럼 점점 못하게 하는 추세인 건 맞죠? 네 얼마 안 돼서 한 1993년에 우리나라가 멸종이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른바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협약이 멸종이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종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육곰이라는 게 반달가슴곰 말레이곰을 키우는 건데 이 두 종이 멸종이기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육곰의 수출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국내에 있는 곰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건데 네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 남은 곰들은 어떻게 운명이 결정지어진 거죠? 여하튼 농가한테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24년 이상 된 개체들에게는 웅담을 채취하고 이제 죽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다가 10년으로 낮아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상황이 동물복지적으로 좋지 않아서 계속 국내 배피판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2014년에 이 사육곰 산업을 종료시키겠다 하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른바 중성화 사업이었습니다 사육곰 농장주에게 두 가지 옵션을 줬는데 첫 번째는 중성화였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이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고 사육곰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더는 증식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 사육곰이 10살 이상 되면 도축해서 웅담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전시관람용이었는데요 농장주가 이것을 선택하면 중성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대신에 번식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름은 전시관람용이었지만 동물원처럼 전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른바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런 옵션을 준 거죠 이렇게 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967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고요 전시관람용으로 선택된 곰은 약 24% 정도인 92마리였습니다 그러면 전시관람용이 아닌 곰들에 대한 웅담 채취는 불법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살 이상만 되면 곰을 도축해서 웅담 채취를 하면 법적으로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노린 불법 도살 불법 증식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농가에서 이런 전단을 돌렸습니다 그 전단을 보면 현장에서 직접 웅담을 확인하고 가져갈 수 있다 특별 식사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도축 장면을 보고 곰 고기 시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실제 곰을 도살하는 장면이 KBS 뉴스에 포착돼서 놀랄 일기도 했죠 현행 법에 따르면 사육곰의 경우 웅담 채취 이외의 행위 즉 곰 고기나 곰 발바닥 이런 요리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신체 부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다른 곰 앞에서 곰을 도살하는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게 이 농가가 앞서 말씀드린 울산에서 탈출한 곰을 임대한 원래 소유자입니다 이 농가는 자그마치 100여 마리의 곰을 사육하고 있는데 전체 사육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죠 이런 사육곰을 다른 농장으로 빌려줘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법의 허점을 진짜 노린 것 같은데 추가 증식을 억제하고 정부 정책이 좀 효과를 발휘해서 빨리 좀 결론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피해나간 게 그대로 둔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것은 우선 전시관람용이라는 틈새를 준 게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농장에서 사육용과 전시관람용을 섞어서 키울 경우에는 새끼가 태어나도 행정당국 입장에서 빨리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논란이 돼도 이게 사육용곰에서 태어난 건지 아니면 전시관람용곰에서 태어난 건지 바로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육곰이 계속 불법 증식돼서 농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솜방방위 처벌도 문제인데요 현재 멸종위기종을 불법 증식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웅담 하나 값이 몇 천만 원 하거든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웅담을 그냥 팔고 벌금 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원이 징역형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장주 입장에서는 법을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올해 4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벌금 3천만 원으로 오른 거거든요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울산 울주군의 고음은 불법 증식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몰수가 되지 않고 다시 해당 농가로 돌아간 건데 불법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났을 때 정부가 이걸 어떻게 몰수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도 사육금 농장에 취재를 가봤습니다만 사육금들이 사는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선업형 되는 철제 우리에 서너 마리가 갇혀 있고 제때 영양 공급도 제대로 못 받는 처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육금 간에 계속 번식을 시켜서 개체수는 불어나고요 사육 관련하여 법이 있긴 있는데 멸종위기종의 경우에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서 사육시설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호랑이는 10평 사자는 20평 이런 이상의 공간에서 사육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규정을 둬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요 사육금은 이런 규정에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사육시설로만 등록하면 사용 내용 자체만으로 규제할 조항이 없는 겁니다 정해놓은 면적도 얼마나 좁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고음에게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4월에 벌금이 좀 오른 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봐야 할지 최근에 이 사육고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움직임은 없었나요? 지리산에서 덕유산 김천수도산으로 돌아다니는 곰이나 야생곰이나 좁은 철창에 갇혀있는 사육곰이나 유전자적으로는 똑같은 멸종위기종인데요 지리산 반달곰 같은 경우는 방사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고물을 방사를 해서 지금은 한 69마리까지 됐는데요 사육곰 같은 경우는 몰수된 불법 증식 개체를 위한 보호시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생추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법 증식한 개체를 구조해서 정부가 만든 시설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관련 예산을 올해 처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전남 구례군이 반달곰 생추어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4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서 몰수된 사육곰이 들어갈 야외 방사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농가에서 불법 증식한 사육곰이 36마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농가에 있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어린 곰들이네요 주로 지난 시간에는 반달가슴곰 지리산곰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다 들었었는데 이번 주는 좀 가슴이 아프네요 수백 마리의 곰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학대받고 방치돼 있다는 사실 좀 아프지만 좀 뚫어지게 좀 지켜봐야 할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육곰 농장에 취재를 갔었는데 와 여기가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육곰이라는 게 웅담 하나를 내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 그 개인의 욕심으로 또 불행한 생명이 계속 또다시 태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육곰 문제는 1980년대 정부의 판단 미스로 생긴 겁니다 우리가 뿌린 고통의 씨앗은 우리가 거둬야 하겠죠 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죠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54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 확진자인데요 하지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 오늘은 500명대 후반에서 600명대 초반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트는 장소가 많아지고 에어컨을 틀면 자연스럽게 창문을 닫게 되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에 있어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연기를 한번 뿌려본 건데요 앞빛 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켰을 때 연기가 1분 만에 대부분 밖으로 빠져나갔고 25분 뒤에 연기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만 앞문만 열어놨을 때는 연기가 모두 빠져나가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통하도록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정부는 개폐 가능한 모든 통로를 개방해서 충분한 자연환기를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은 백신 도입 논란 관련해서 사과를 했네요 네 대구시는 지난 1일 특정 업체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이 곧 도입될 것처럼 발표를 했었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직접 발표하면서 최종 계약이 정부 몫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것이 사기 논란의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확인해보니 화이자 본사는 정부를 통한 공식 거래 외에 화이자 백신을 유통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이 소식을 접한 화이자는 법적 대응까지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외신의 소개가 될 정도로 세계적인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정부의 백신 구매를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한 일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라면서 원인을 제공한 본인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대구 이미지가 실수되고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어요 타워크레인 운전 노동자 3,500여 명이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크레인 기사가 직접 조종하는 대형 타워크레인과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나뉘는데 이 크레인 기사들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때문인데요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타워크레인의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고의 70%가 바로 소형 크레인에서 났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쌍값에 들여오다 보니 제작 결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원래 취지에 맞게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야 사고가 안 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120대를 퇴출시키고 249대는 니콜 능력을 내렸습니다만 소형 타워크레인들이 여전히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고 그 사이 8번의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전수조사하고 비상 상황반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죠? 네 올해 초부터 이어져온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정부와 택배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결렬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택배노조는 오늘부터 즉각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쟁점은 역시 택배분류인력 문제였는데요 이미 지난 1월 사측이 인력 투입을 책임지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일부 택배비도 인상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사 측은 택배분류인력 투입을 1년 유예하자라는 입장이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는 1년 내에 단계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것을 안으로 제시한 상황인데요 택배노조는 택배사 측이 택배요금만 올리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업엔 전국 택배노조원 2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 택배 배송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노사정은 오는 15일과 16일에 다시 만나서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또 탈당을 요구했어요 네, 민주당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0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만 출당시키는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출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이 유지가 되지만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관련 의원 12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그리고 업무상 비밀을 기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양희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응, 우상호 의원입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미 나왔던 내용이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고 또 제대로 된 소명 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라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지만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문을 벗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입장을 낸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네. 우상호 의원은 해당 토지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면서 해당 토지에서 또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시어머니가 홀로 거주하실 한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고 밝히는 등 투기 당사자로서 지목된 의원들이 거제게 반발을 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권익위의 잘못된 수사 의뢰는 철회돼야 한다면서 입지도부터 탈당 권유를 철회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의원들은 억울하지만 탈당 권유를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아서 돌아와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이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감사원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힘 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근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했던 군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를 희롱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네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수사하던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 조사 과정에서 준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많이 좋아했다라거나 호의였겠지라는 말을 하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라거나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수사계장이 가해자를 지칭하며 걔도 불쌍하네라거나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고 했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이 여군 숙소 내에 몰래카메라 탐지를 요구했지만 사건이 터져나오기 전까지 복살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평가하고 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세세히 봉인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족들은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국선 변호인은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과수 화상병 확산세 심각합니다 과수농가에서 걱정도 참 많으실 텐데요 경상북도에선 지난 주말부터 행정명령 내려서 서로 방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간의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과원 방문하는 일 피하시고 장비나 도구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음말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가지 주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